이슈토크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요즘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부산경제진흥원의 2021년도 중점 과제 그리고 추진 방향은 무엇일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산경제진흥원의 계획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부산경제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에 사회자께서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의 경제를 진흥하는 어떤 총괄사령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달에 광역자치체 산하에 중기청하고 광역자치체가 만든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는 게 각 지역화도 하나씩 들었었는데 저희들은 그로부터 2008년도에 와서 지금의 경제진흥원으로 이름을 개칭해서 올해 21년째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부산시가 정책을 수행, 입안을 하는 기관이라면 저희들은 부산시의 각종 업무를 대행을 하고 위탁 집행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 개척이라든지 산업단지 관리 그리고 부산신발산업센터 운영 등등 해서 부산의 산업현장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한 그런 업무라든지 청년들의 창업지원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우리 부산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부산 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지원들을 이뤄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 2월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았죠. 많은 분들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비대면의 프로모션 방법을 부단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인프라 정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작년도에 시에서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의료관광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의료관광도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한 19,000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이 부산을 찾아왔는데 그런 활동들도 대폭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좀 진일보하게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산업단지 소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형화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하에 그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부산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하고 또 애로를 타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의미 있는 한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일자리 창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부산의 일자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별히 청년 디딤돌 카드라고 해가지고 부산 지역의 미 취업 청년 한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롭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디딤돌 카드 이걸 하고 그 외에도 부산 청년들한테 지금 넥스트 10이라고 해서 지역의 산업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통해서 우리 부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 부산에도 지금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들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 출신의 부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전국적인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취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 산업이 생각보다 빨리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26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부대끼는 식당에서부터 조그마한 문구점에 있는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공공모바일 앱이라는 것을 이번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3월까지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는 시범적으로 음식점 한 3천 개를 포함해서 부산의 기장 미역이라든지 특상품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시민들이 상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좋은 비대면화의 새로운 프로모션 방법 같고요. 그 외에도 부산시의 서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음지역에 온라인 전용 화상상담장을 신설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녹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서부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굳이 해운대나 연산동까지 안 나오고도 거기에서 항상 가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 시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면에 우리가 한신벤빌딩에 지금 한참 개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e커머스센터로 지정을 해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주문도 받고 배송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물류 거점 형태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면 더 큰데도 창고도 활용하고 하는 사업이 될 텐데 e비즈니스센터 이거야말로 포스트 코로나형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부산의 의료관광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관광이야말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서비스 산업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19,748명이 그 2만 명에 조금 모자라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우리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의 다낭, 하노이 포함해서 네 군데 원격진로센터를 저희들이 시의 작업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요원을 현지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진흥원 본사를 접속 안 하더라도 부산에 우수한 의료기술을 소개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해외 원격진로센터 총 12개 이걸 활성화시켜서 보다 많은 의료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부산은 알다시피 서구에는 구청 단위로서는 종합병원이 4개나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 등등 해서 거기에는 중증 환자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기장이라든지 동부산권에서는 휴양관광타운으로 만들어서 지금 원자력병원에서 중입자 가속기가 내후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서면은 메디컬 스트리트가 되기 때문에 미용, 의료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새축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보다 많은 휴양관광타운으로서 또는 미용타운으로서 외국인 의료 진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금년에만큼은 2만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신발 산업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통 산업이 신발 산업인데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발은 80년대에서는 주력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만 공장을 이전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최근에 카스템 신발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세계 산업뿐인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 부품 개발, 소재 개발 이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카스라고 해서 한국제품인증제도인데요. 이때까지 신발은 우리 한국의 기술인증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경제진흥원이 그동안에 한국기술표준원하고 노력을 한 결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전 세계 60개국의 신발의 내구성이라든지 마모성이라든지 하는 걸 인정받게 되는 그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이 신발의 메카로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마련된 카스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고급 신발, 특수한 신발 이런 게 많이 수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부산 신발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산파의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발 분야도 지역의 전통산업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해서 대량으로 수출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신발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언제라도 빅데이터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발 산업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또 올해 2021년도 부산 창업의 지원사업 강화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창업 분야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한 10년 이상 매년 한 100명 정도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는 어미는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 게 부산에 창업 지원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파악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 접근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산에 창업을 하는 모든 스타트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경제진흥원이 맡아서 새롭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부산에 있는 모든 창업기업들이 같이 이런 홍보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비스타트TV라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같이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창업의 중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에이티브 샵이라 해서 강북동에 부산 창업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개 판매하는 전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부산 창업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국내외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정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부산 은행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 규모의 스타트업 챌린지 대회를 합니다. 올해는 창금을 대폭 한 3, 4억 정도로 좀 늘려서 전국의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창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국제적인 프로모션 활동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역 내 산업단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단 입주기업 또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산업단지는 사실은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16개의 경제진흥원 중에서 일반 산업단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는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유일합니다. 아시아시피 부산에는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산단이 총 28개가 있는데 그중에 21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주 계약이라든지 재산의 양도, 양수도 이런 행정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입주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경영애로, 판매애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35번 정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챙깁니다. 한 번은 동부산, 한 번은 서부산 해서 그런데 올해도 주에 적어도 한 한 번 정도는 가서 한 달에 서너 번 해서 한 40회 이상은 현장을 좀 뛰려고 합니다.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은 산단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유관기관들이 하는 그런 서비스 패키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서 스마트 산단을 구축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잘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아까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산에 르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그거를 한 3, 4년 경제진흥원이 시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출퇴근용으로 본인들은 조금 한 20만 원 정도만 내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지원 제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 드림카라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의 옥상의 지붕을 그냥 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태양광으로 바꾸어서 전기도 자체 생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덤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10메가 정도의 산단발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함으로써 전기도 좀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거기서 남는 거는 스마트 그리드에 태워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렇게 자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방면에는 지원이 있으니까 산단 환경에도 좀 좋은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이나 이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으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산업들은 다른 산업으로 단기간에 이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기능을 올린다든지 그런 로봇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플랫폼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지식집약화해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부산의 산업도 이제는 융복합화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걸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이제 세계 공장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본사 기능을 강화해서 R&D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요새 뭐 메뉴비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메뉴팩처링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업들도 직접 하는 겁니다. 메뉴팩처러가 서비스 사업도 같이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 바꾸어 나가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신규 유망 산업으로서 부산시도 7개 산업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라이프케어라고 해서 K-방역 관련된 거 K-방역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정작 부산에는 K-방역 그런 제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스루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저희 경제진흥원도 지금 도움을 주면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런 K-방역에 맞는 새로운 부산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소,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 소수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모빌리테라든지 수소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전후방 연관호가의 산업들을 새롭게 재팬성하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부산에서 한국 수소에너지 연구기술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부산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수소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노력도 또 해야 되겠고요. 옛날에 개방적이고 또 아주 주도적으로 해외를 리드하던 그런 어떤 정신이 자꾸 사그라들고 청년들도 해외로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이 DNA를 살려서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창업도 하고 우리 일자리도 굳이 여기 부산만 살 게 아니라 뭐 후쿠오카에도 가고 상해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좀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우리 부산이 리드하는 그런 면에서는 부산은 대륙의 끝 지점이고 해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정이 이번에 들었을 텐데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보다도 활짝 좀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기업인들이나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향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은 또 그런 면에서 그 첨두에 서서 좀 리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의 기업도 청년들 많이 도와주시고 부산 경제 성장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